전라북도 특산물 발향 영상 재밌는 거 인정? 맛있는 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짜 곤란해. 맞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내 마음이 똑당해. 전북 특산물 품질 좋은 거. 레알 팩트 반박 불가. 빼박 캔틴 부분. 안녕하세요. 99초 석사포 홈쇼핑 쇼호스트 최정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가 감귤의 새 재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만감류가 재배된다는 사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정말 만감이 교차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만감류들의 속살을 시원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렌지와 귤이 합쳐진 천혜향. 속살이 어떻게 생겼을지. 어떻게 흘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 얼마나 들어도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지금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진정한 100% 귤 주스입니다. 와 대박. 달콤함이 진짜 80%고요. 입안은 진짜 상쾌하게 해주는 게 20% 그 정도로 여러분 달아요. 한라봉과 귤이 합쳐진 레드형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속살이 꽉 차고 이 껍질이 되게 앓죠? 껍질이 이렇게 앓아 정말. 와 이거는 진짜 한 개예요. 근데 세 개면 귤 이거. 보통 귤 하나 크게 아니에요? 세 개 합치면? 대답합니다. 이거 다 먹을게요. 아니 과즙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시면 여러분 알갱이가 너무 커. 씹을 때마다 이 알갱이에서 과즙이 나오니까 아직도 볼 한 쪽에 귤이 남아있어. 왜냐면 아껴먹으려고. 지금 그냥 여기서 계속 세워놔요. 전라북도에서는요.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거 잘 익은 것들만 바로 따서 수확하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요. 정말 신선도 100% 자랑합니다. 어머니 어머 눈부셔. 아니 피부에서 지금 빛이 납니다. 아니 이게 다 감기율 덕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피부 미용이도 이렇게 좋고요. 우리 두 번째 분. 어떤 효능을 좀 보셨나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어머 세상에 이 정도로 시력 보호에도 좋습니다. 왜? 왜 그러세요? 휴실을? 우와! 우리 아버님이 드디어 변비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버님 화이팅!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